11.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세 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 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귀가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곧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왕인 바할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편히 갈라지면 망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가정도 무너진다. 내가 바할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도 서로 자기들끼리 갈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만일 내가 바할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사람이 온갖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 나눌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한다. 돌아와서 보니 전에 있던 곳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그 더러운 영이 나아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와 산다. 결국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니누의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 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심판의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뒷박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세파 사람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리세파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모두를 함께해야 한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앞자리를 좋아하고 시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숨겨진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위를 걸어다닌다.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결국 너희는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거기에 동조한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로 예언자들의 흘린 피에 대하여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다. 너희에게 말한다.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